참여해주신 네빈 여러분들께서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노래비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노래는 노래비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속을 때 잠시 후에 선생님이 있었고요. 노래는 노래비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노래비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노래비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노래비의 모습을 공개했지만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